전원 스위치를 끕니다. 부드러운 천과 면봉을 사용하여 청소기 앞쪽에 있는 뷰어 센서와 적외선 장애물 감지 센서를 깨끗이 닦아줍니다. 그리고 청소기를 뒤집어 걸레판에 감겨있는 머리카락이나 이물질을 제거합니다. 이때 물 공급 투출구가 석회질 등의 이물질에 의해 막혀 있다면 바늘이나 이쑤시개로 뚫어주세요. 충전 단자, 낭떠러지 감지 센서와 거리 센서를 부드러운 천과 면봉으로 깨끗하게 청소해주세요. 바닥 손상 방지판도 충전대에서 분리하여 흐르는 물에 세척 후 그늘에 말려주세요. 안전을 위해 충전대의 전원 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분리 후 충전 단자도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주세요. 안녕.